뺐어요 이렇게 아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거 봤어요 어제 백신 맞았구나 어제 백신 맞았구나 어제 백신 맞았구나 지금 저의 랩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더 힙 오늘 더 힙 가이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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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친구 전화번호가 미안해라 저 진짜 재밌는 거 봤어요 Did you see it? 이거 누가 댓글에 아 someone said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웃겨요 I'm going to run over the Indian Ocean 바다를 건너서 저한테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 영상을 붙이시고 너무 귀엽잖아요 어린이들 올린 스타일 OK I'm waiting for here and now you take me 저 이거 보고 한 2시간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센스에 넘치시는 저는 이렇게 말해도 별로 재미없거든요 저 봐봐 your ipad look cute yes 짠 오이시 냐 이 힐 맞아요? 히히 히 히 제 큐트한 아이패드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 네임 스티커 좋아하잖아요 캡처 타임이 뭐에요? 캡처 타임 오늘 친구들 아 오늘은 오이시 오이시 맞췄다 제가 샌언니 같나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게 뭐지? 왜냐면 marry me sure you watch it and tell us to sure 귀여워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사실 show me the money라고 해서 저를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후에 기억해 왜 이렇게 눈이 눈에 감올 하세요 cease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나 그냥 저러 1초 앙정 안경 안경 메가네 아니에요 메가네 이것은 메가네 이것은 메가네 이것은 내 메가네 이것은 내 메가네 이것은 내 메가네 이것은 내 메가네 샌언니같아가지고 How are you? I'm good 제가 구구구 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별로 안순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K그룹끼리 숙소를 쓸 때가 있었는데 연습을 할 때 있었는데 저는 걸그룹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걸스플리니 구구에 예서도 옛날에 걸그룹 활동을 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그룹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예서도 저희 그룹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제 걸스플리니스 만나가지고 이제 전 회사 막 이런거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막 회사 할 때 힘들고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예서가 이렇게 힘들었었던 기억에 이렇게 울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맞아맞아 우리 막 힘들었지 이렇게 달래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서를 피디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서가 언니가 달래주나보다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서 예서가 다시 와가지고 아 예서가 왜 갔다왔어 어디 갔다왔어 했는데 이제 피디님이 예서한테 아 언니들 괴롭혀서 우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저는 그렇게 좀 센 이미지인가? 아 내가 그런 이미지로 이제 비춰지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듣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전에 나올 때도 공통점이 많아서 아 맞아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힘들긴 했었지 이렇게 막 이렇게 달래주고 나자마자 이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셔서 아 내가 또 이제 겉으로 이렇게 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 멋쑥 수준도 아니었고 진짜 엥? 내가 난 그저 그저 서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래도 아 정말 셀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같은 꿈을 펼치러 온 자리 동등하는 자리에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저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ㅋㅋ 아무튼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엥! 레이 레이 하이 레이 레이 언니 보고싶어? 레이 어 다나양 다나랑 레이랑 다 들어왔네 애들아 보고싶어 방이요? 안돼요 지저분해요 내꺼 할래? 내꺼 할래? 좋아 좋아 오케이 둘 다 날 부르고 사라졌어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우리 너무 레이 언니 새콘다고 먹어 다나양 오늘 춥지 않아?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레이 뭐해? 레이 뭐해? 레이 뭐해? 자너도 뭐해? 다연, you're mine I know 요즘 날씨 좋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알았어, 다나야 만나자구 저번에 연경이 만날 때 잠깐 만났거든요 하지만 다나의 단발머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거 찍자구 인생네컷 찍어야 돼 다연 다연, what kpop group do you stand? or I love everyone I love everyone 다연 언니, 글리터 뭐예요? 이건 거기 거예요 페립, 엥? 홀리, 엥? 아, 페리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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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터예요 미안해, 잠시 헷갈렸어 저의 최애 글리터인데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오늘의 OOTD 잘 자요 벌써 자다니 안녕 오늘의 한국과 미국이 정말 흐르흐르 정말 흐르흐르 백신 맞았어요 저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오늘의 한국과 미국이 끝났지롱 모더나 맞았어요 저 모더나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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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 레이랑 언제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 저 레이랑 맨날 카카오톡 로 영상점하고 새벽까지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서로의 언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레이가 엄청 늘어가지고 저도 분발해야돼요 저도 분발해야돼요 분발해야되는데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늘고있어요 5시 언니 술마셨나요 안마셨는데요 왜 저도 참고로 술을 참 싫어한거입니다 마실줄은 모르구요 마지막으로 먹어온 것도 엄청 옛날에 저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서요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연스 렛츠 잇 투게더 저 MBTI ISTJ예요 이제 만났을 때 선물이 계정 없어졌다고 들었어 카톡 했을 때 나 유치원생이라니 아니야 맞아 제가 보는 것과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나 유치원생이라니 두위드 워먼 파이터를 봤어? 네, 당연히 너무 멋있어 순수 그 자체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뒤에 바보 그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 저의 동창이에요 가와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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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미안 귀여워 귀여워 그만 오케이 미안 내가 제일 귀여운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사랑해요 머리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가 좋아? 나의 머리가 좋아? 나의 머리가 좋아 나의 머리가 좋아 일본어 옛날에 옛날 아닌데? 구구구 준비할 때 회사에서 배웠어요 오늘 어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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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머리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노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랜덤인데 똑같은 노래만 나올 수도 있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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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고양이 좋아해요 다연장 앞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오늘은 그냥 그래서 저 원래 안경끼거든요 눈이 진짜 안좋아요 이게 안쓰면 안 보이는 지금은 렌즈 껴서 보이는데 평소에 안끼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여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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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이스 뭐 먹었는데 이거 먹었어요 이거 하 하 하 하 하날때문 근데 나 머리가 진짜 없어서 만약에 탈색하면 탈색이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이 없을 수도 있어 하하 하핰 하 하 하 하 하 근데 약간 스케줄 가두면 내가 머리가 커보이는 게 피스를 많이 붙여가지고 머리가 커보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없어요 머리가 근데 이게 크기랑 머리숱 중에 하나를 테크해야 되는데 난 무조건 머리숱을 테크해가지고 그만 아 아니야 작진 않아 작다해서 고마워 안 집어서 몰라 알았어 내리고 있을게 나 말 잘 됐지 나 말 잘 됐지 내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 너무 잘 됐어요 나 너무 잘 됐어요 저게 잘 모르겠어요? 어휴! 왜 안 돼? 화이팅! 아이돌 하이팅! 립스틱? no, it's a tint. honey have you eaten dinner? no, not yet can we be friends? sure now we're friends stay healthy healthy so now thank you my friends really i like your bangs i like your bangs i like your bangs thank you thank you OMG hi your bangs looks cute that's iconic i think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可愛い ライオン可愛い ありがとう Mysに伴う 僕で聴いてる ゴールズでミリーしめる 彼も親切く 素晴らしい みたいに 私のお座りは30分 방 30보거든요 친구들 오면 기겁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하는 게 있어요 오자마자 저 보일러를 꺼요 그래야만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다고 Say Hola Hola mucho gusto 너무 죄송해요 What's your favorite k-drama? I don't watch tv Sorry So sorry Very sorry No No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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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1층에서 친척분들께 노래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때 제 친구들 이제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저희 이제 이모랑 부모분들이 계셨거든요 집에 근데 1층에서 막 노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희 잠깐 멈춰봐 해서 노래 한 번씩 하고 가라고 그래서 노래 애들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추억이에요 벌써 작년이야 크리스마스 파티 그냥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해요 많이 올려드리기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도망쳐 안녕 Do you love so miss new song xo xo yeah That's my favorite song Now 언니 나 좋아해 맞아 너 좋아해 다연아 커버타임 오늘 끝났어? 아니 오늘 커버 오늘은 조금 아끼려고 오늘은 조금 오늘 없어요 다연 You're on inspiration You're on inspiration Thank you I'm your inspiration I'm your inspiration 할로윈 파티에 가만히 아니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궁금하긴 해요 어떤 기분일까 공사인데 친구 가능해요? 그럼요 저 친구 중에 공사 엄청 많아요 I like you a lot Thank you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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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여기 하이라이트잖아요 You look so beautiful Thank you and you too Thank you 그리 고마워 Who could I touch? 그리긴 아니지만 그리긴 두 E E E E 아 2010년생이요? 안돼요 너무 동생이에요 열 살이잖아요 아니 11살이지 지금 21년이니까 빈이 있어요 근데 저 빈이 빈이 진짜 되게 안 어울린다 기말고사 잘 봐요 랩 따요 띄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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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아 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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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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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ve your hair. Thank you. No or no? No. Yes. Cakes or ice cream? Both. Say hi to me. Hi. Marry me. Okay. I'm always waiting for here. So you take me everything. You have a YouTube channel? Yes. Yes. But I don't use Because I'm a little bit busy and a little bit hard. I'm a little bit worried. You too. So. Plenty kids to go to the same. 잠시만요 이리 와디 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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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이크 민트초꺼에요? 아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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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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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었어요 옛날에 했어요 노래 너무 좋아해요 맞죠? cat cat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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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당신의 내 마음이 당신의 내 마음이 당신의 넷플릭스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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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이 눈썹이 너무 예쁘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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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영상은 제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찍는 영상은 제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넌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 친구들이랑 제 최고의 티 유하 You're my favorite thank you Can you show your necklace? Nope It's a joke It's a joke You're so adorable thank you you too you are so adorable There is no sound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 love you I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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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갈게요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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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 안녕 안녕 굿나잇 유튜브 안녕 또 만나 또 올게 someday 안녕 잘자 얍 Patreon ou 놓 love saving clan social contains Lena